아니 누가 빠졌다고요! 예! 나는 배를 타본 경험이 있다고 아니 어떻게 가고 싶은데로 어떻게 갔냐고요 헬리콘터 오고 있어! 아 너무 예쁘다! 와 진짜 멋있다! 말도 안 돼! 오케이 오! 오!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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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원해 푼 원해 푼 겟 겟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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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시 겟투 겟투 다시 가는 거라고? 고? 고 무브? 오케이 오케이 형 어디가요? 야 광수야 너도 이분을 만나야 돼 형! 뭐야 여기 어디야? 형! 혹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 설마? 형 혼자 가면 뭐 될 것 같아요? 아니 이 안으로 들어가요? 뭐 나올 것 같아 어우 야 어우 무서워라 어우 야 어우 야 어우 야 진짜 야 이거 너무 좋은 사람 같아 이거 어떻게 진짜 무섭긴 하지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쩜 이런 데가 이런 데가 있구나 나 이거 진짜 철아봐 나 이거 야 이거 무슨 런님 형 왜 갑자기 이거 무슨 영화잖아 영화 어? 이거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? 안 좋은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요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돌인데? 여기로? 아니 이리로 들어가요? 오오오 오오오 이게 뭐야? 이리로 가는 거 맞아요? 어디 가요? 이리로 아니 이게 맞아요? 와 장난 아니다 저거 그게 다 고드름 같은 그 중유수? 뭐야 아 이거 아 진짜 쉽지 않네 이거 야 앞에 있으면 어떻게 갔냐 야 이거 어렵다 야 야 야 도가 방향을 못 잡겠어 나 왜 돌아 앞으로 안 가 아 왜 이렇게 쉬운 게 없어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아 이거 어떻게 해 이런데가 있구나 나 이거 진짜 처음 와봐 나 이거 어 뭐야 그런데 아 여전히 대충이야, 형이야? 대충이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